안녕하세요 뚜벅이 유튜버 노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 5일장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시장 분위기도 또 물가 그 다음에 여기 상인 또 주민분들과 인터뷰도 나눠보고요. 특히 여기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죠. 지금 여기도 상가가 슬럼화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특히 그 긴 상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덕산면이다보니까 이제 인구가 구령화 또 스멸 그런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을 날이 너무 좋고요. 지금 정오정도 못됐는데 지금 손님들이 얼마나 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가 덕산 5일장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특히 놀기고 같은 걸 갖고 오시고요. 생얼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냄비 종류가 많네요. 냄비 종류가 많네요. 호란비 종류가 많네요. 얼마였어요? 안 치고 비교한 거에요. рим으로 inst galaxION 장문는екop angels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네 어머니는 옥수수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점심때라 좀 많이 파셔야 되는데 이건 뭐 찰옥수수인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손님들 많이 나오셨나요? 어머니? 오늘 일을 하네요 예 많이 나오신 거 같아요? 네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하나예요? 3,000원이에요 3,000원이요 네 일단 아이고 이거 다 썩어지겠냐? 네 나와지 아주 많이 네 꼬박이 네 고구마 양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뭐 갖고 오셨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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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도 갖고 오시고 네 어머니 이게 뭐죠? 기둥 기둥 기둥도 있어요? 아직도요? 그럼 호동에 사갈수록 맛있다고 사려봐요 예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저기요 아오 아오 호박이에요 이거 찍어봐 이거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어머니 많이 팔아라 이거요 이거 갈래 찍고 갈래도 있고 참기름인가요? 네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집에 앉았으면 심심으로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심심 넣으러 갈라고요 가야죠? 어디가 맛있어요 어머니 여기는요? 모르고 난 그런거 아주 몰라 어디가 맛있는 것도 모르고 맛있는 것 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 점심 안 먹었어요 어머니 몰라 늙어서 몰라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로 내려가면 우측으로 그 계절 메뉴 그렇게 써붙이 돼 계절 메뉴 뭐하고 맛있어 칼국수 네 칼국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간대가 나왔고 배에 먹고 대천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카레기 네 네 네 요갈인가요? 이렇게 요새는 원산지를 다 써놨습니다 러시아 국산 국산 중국 국산 국산 다 국산이네요 아 베트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꼬다리 종류를 많이 써놨으셨네요 아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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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 둘, 셋, 삼만 원, 삼만 원 줬으니까요. 아저씨 칼수가 떠났어요. 우리 사장님 그 삽교 복참 거기에 계신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저하고 인터뷰했던 노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 지금 방송 내보냈는데 우리 사장님꺼. 아 여기 오셨군요. 다시 아줌니.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시장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덕산시장에도 우리 사장님이 삽교 곱창에 거기 건어물. 이름이 뭐죠? 우리 사장님 이름이? 권오철. 예? 권오철. 아니야 그 상호가. 중앙상의. 예? 중앙상의. 예 중앙상의 건어물 맞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점심 드셔야죠?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뭐가 맛있어요? 무엇을 못 드시는데? 아 저는 그냥 지금 점심을 못 먹었어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칼국수 시켜먹으니까. 아 칼국수가 맛있어요 여긴요? 네. 어디 칼국수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하면 칼국수가 맛있다고 합니다. 아. 정신. 배고파. 아침에 일찍 와야되기 때문에. 점심을.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가격이 안 나왔는데. 얼마정도인지는. 만원이뭐. 네. 네. 아. 고기한거. 고기한거. 어머니 이건 뭐에요? 꼴때기요? 이게 꼴때기에요? 아하. polished. 이거 밑물의 새우에요 뭐에요? 아이요. 고기한거. 고기한거. 사른거? 사른거에요? 사른거에요? 사른거에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30,000원 킬로당? 25,000원 25,000원 아까 어떤 아줌마가 물로 30,000원 반납이 계속 기절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격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꿀꺽이 2만원이요 꿀꺽이 2만원이요 이거는 2만 5,000원이고 이거는 얼마에요? 3개 2만원 3개 2만원이랍니다 아까 저기 보이는건 꿀꺽이구요 고맙습니다 다 국산이잖아요 국산이잖아요 아니 닭기는 수입 수입이에요? 아 이게 중국산이죠?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어머니는 밤을 갖고 오시고 이거는 호랑이콩인가요? 물탈이콩 물탈이콩? 네 어머니 물건 좀 홍보줘야될까요? 네 네 아 그런거 알려드리면 되는거죠 이거 호랑이콩인가요? 이거 5,000원 5,000원 봐봐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몰려드니까 할머니 한 대가봐 맛있어요 이거 하나 좀 사주세요 할머니 한 대가봐 얼마 맛있어 5,000원이콩인가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다 몰려오잖아요 하하하 제가 카메라 되면요 사람들이 와요 신규해야죠 와요 많이 파세요 어머니? 위야지 예 아 홍보되면 어머니 저절로 팔려요 이거는 얼마에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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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00원 1,000원이요? 조금 양이 적지 않나? 우리 어머니 1,000원이요 더 다돼요 지금 쏘느라고 안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반찬 도덕 마늘종 가리비에이전 낙지종 꿀뚜기 청년종 오징어 랜딩이 낙지 텅파 간장깨니 멱냉 조금뚜기 멱냉 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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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직접 재배했어요? 네 음 콩나무 1,000원이란다 우리 어머니가 8,000원 이 정도만 잘 참여 그럼 길지 않은거 보니까 바로 갖고 오셨는데 네 여기는 국내산 쪽파 종료 . 아 이렇게 개가 싱싱하다고 이렇게 딱 벌려놨습니다. 여기는 할머니들이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나오셨네요. 고추가 아직까지 생강도 있어요. 여기는 또 생강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동기름도 갖고 오십니다. 콩나물. 식사하시는 점심때랑 배고프시죠. 생강이 조선생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키로당 실차는 만원. 조선생강은 만일 정도입니다. 한 2,000원 정도가 좀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홍당무가 나왔네요. 홍당무. 국산 도라지 키로당 만원. 요금 호박도 갖고 오십니다. 여기는 좀 깻잎이 좀 많고. 또 시금치를 갖고 오시고. 오이 있고 벌써 종료. 네. 지금 이제 보라지 비트 종료가 있네요. 이제 배추가 풍식풍식하게 나왔네요. 네. 오징어저. 청란젓. 낙지어저.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이제 김장철이랑 새우젓. 오젓. 육젓. 취자젓. 네. 여러 종류가 나왔죠. 이제 고추가 많이 나왔네요. 가격표 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여기 고추. 15,000원. 한그래 15,000원. 네. 육젓. 한그래 15,000원. 좀 저렴한거에요? 어떤거에요? 저렴한거는 늦게 딴거. 늦게 딴거. 늦게 딴거. 늦살이 만원. 8,000원. 6,000원. 여기도 고추가 유명해요? 덕산이요? 아니요. 내가 이제 서산 사니까. 해미 사니까. 해미. 서산 해미 사니까. 여기로 장을 보러 왔어요. 팔러. 아. 차가 여기 자주 오나요? 차가 내가 끌고 오지. 아. 어머니가? 운전도 하시고. 큰 차 끌고 왔지. 해미에서 이게 고추농사를 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시는구나. 덕산. 여기는 좀 장사 잘되세요? 안되요. 장사가 옛날에. 우리 가게 놀러 오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덕산장에. 재래 시장에. 네. 홍보 차원에서. 네. 고추 싸게 팔고. 마늘 농사져서 싸게 팔아요. 요거세요. 그럼 됐잖아요. 여기가 어디 있냐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오거리 정육점 앞에. 오거리 정육점 앞에. 파출소 앞에. 아니면 고성 닭오리 앞에 있으니까. 파출소 앞에. 우리 어머니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네. 가격표 좀 알려주세요. 고추 가격 좀 알려주세요. 네. 가격표. 15,000원. 한글에 15,000원. 600g 한글에 15,000원. 13,000원. 13,000원. 늦게 딴거는. 이제 만원. 9,000원. 그렇게 해요. 어머니 저 뚜벅이 노을이에요. 노을. 네. 선샘 노을인데. 저 이름 대망 좀 잘 해주실거죠? 네. 싸게 드릴게요. 노을. 제거 보고 오시면. 잘해주세요. 기억할게요. 예. 많이 홍보하셔서. 예. 부지런히 파셔야 돼요 어머니. 감사해요. 고추. 고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어머니께 얼마나 질이 좋은가. 손질을 보셔야지. 여기에 오셨다가 또 사라져.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잖아. 네. 김장철이잖아. 예. 감사해요. 예. 여기는. 가분. 블루베리. 이런 나무를 파십니다. 요런거 한달에 어려우세요.